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드게임 카드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카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숫자나 액션들을 카드에 써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쓰고 나면 또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적힌 종이와 이 카드 슬리브를 준비해주세요. 이 종이에 숫자 테두리를 오려서 공카드에 비어있는 이 흰곳에 숫자가 적힌 이 종이를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잘 잡고 카드 슬리브를 열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카드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종이만 바꾸면 돼서 매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카드는 이렇게 팝콘 에듀의 5687 사이즈의 카드입니다. 팝콘 에듀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카드 슬리브도 팝콘 에듀 건데요. 57.5에 89 사이즈를 이용했습니다. 이 종이는 제가 사이즈에 맞게 만들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인쇄할 때는 전체 페이지 사진을 체크하고 그림을 프레임에 맞춤을 체크해지해주세요. 이렇게 카드를 활용한 창작 게임 외에도 보드게임 창작 키트가 있습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즈에 뉴마이게임 스튜디오가 있고요. 매집빙 게임즈에 나보작 메이크 키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와 아이디어로 멋진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보드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보드게임 개발자 자격증 과정도 있고 보드게임 박람회에 가면 개인 작가전도 있어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회사 사이트에 가면 보드게임 제작 의뢰도 있더라고요. 서랍에 감춰두지 마시고 제품으로도 출시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 작가가 우리나라에도 탄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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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